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입니다. 정강훈 목사를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전 목사는 퇴원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일말의 반송도 없이 오히려 정부가 교회를 제거하려 한다며 개병과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했습니다. 전 목사는 스스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고 교회 신도들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며 정부의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런 전 목사가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의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배노인단은 한술 더 떠서 코로나19 방역체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방역당국과 경찰을 고발하겠다며 언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전광환 목사의 비이성적이며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전광환 목사에 대해 보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광환 목사의 불법적인 방역방행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법 집행을 아울러서 촉구합니다. 내려임도 PBS로 청구한 김 estas 의사인입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전광환 목사원으로uled